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친구 사귀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번에는 새롭고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지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를 만드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친구 만드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, 인사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먼저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면서 선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요소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초면이라서 다들 망설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용기 내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굉장한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 다음으로는 먹을 거 주기 친해질 때의 국룰이죠 먹을 걸 나눠주는 겁니다 굳이 거창 게 아니더라도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이거 너도 먹을래? 하면서 주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나에게 먹을 거를 주는 사람?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간식을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? 이렇게 말하면 둘 사이에 비밀도 생기면서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빵 선빵을 날리시는 겁니다 원래 다들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마냥 계속 사이가 좋은 것도 좋겠지만 한번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난 후에는 오히려 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옷받기 옷을 벗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흔히들 같이 목욕탕 갔다 오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가장 프라이빗한 모습을 공유하면 정서적으로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나의 가장 프라이빗한 모습까지도 너에게 공개를 하겠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안녕 다음으로는 스킨십 스킨십을 하시는 겁니다 스킨십이라고 하면은 친구 사이에서 무슨 스킨십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단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스킨십은 향후 간 친밀함에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벼운 스킨십 어깨 동무를 한다든가 하이파이브를 한다든가 가벼운 포옹 키스 이러한 것들을 적정한 상황에 잘 섞어 주시면 단기간에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 사귀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내용 역시 모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 다른 애들한테 비밀이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 사귀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사용하셔서 새로운 악기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